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박영옥 투자자님이 지으신 대한민국 최고 투자자 주식농부의 주식투자 절대 원칙입니다. 부제는 나이 30년 투자 정수를 이 한 권에 담았다입니다. 이 책은 존 리 대표님이 강력히 추천하신 책이고요. 저도 이분의 성함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십니다. 그러면 저자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이자 주식농부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주식투자자. 2001년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사업가 마인드와 주인정신에 입각해 투자하는 농심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연 50%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거두면서 주식농부로 널리 알려졌다. 위기 너머 기회를 보는 해안과 농사짓는 마음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기업과 동행하여 2015년 5% 이상 투자한 기업의 지분가치가 2천억 원을 넘기도 했다. 현재는 천억 원대의 자산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박영옥 투자자가 얘기하시는 주식농부의 투자 10개명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2장 부하 내동하지 마라. 3장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4장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5장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6장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7장 기업의 성장주기에 투자하라. 8장 주식투자는 농사다. 9장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10장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각 장이 모두 읽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7장 기업의 성장주기에 투자하라를 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장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1. 농부는 계절을 건너뛰지 않는다. 농심 투자법. 그 다음에 2.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식의 본질을 알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보인다. 네 번째 모든 것을 다 취하려 애쓰지 마라. 세 개면 충분하다. 다섯 번째 위기마다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부위법칙. 여섯 번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어려울 때 투자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동행할 기업을 고르는 안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한 순으로 순서를 매겨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장 기업의 성장주기에 투자하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장 기업의 성장주기에 투자하라. 매매 타이밍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꼭 듣는 말이 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증시에서는 불문률처럼 전해오는 격언이다.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 선행지표나 시장 사이클을 읽어서 시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를 파악하라는 얘기도 자주 듣는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이러한 시장 타이밍을 마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온 나도 그걸 마칠 재주는 없다. 게다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현재를 예측하는 방법은 점점 더 효용성을 잃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다. 시장 주기와 사이클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주가의 패턴을 분석하려 했은다. 성장주, 경기 민감주, 가치주 등으로 기업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등 주식 시장 수급에 따른 변화도 자주 언급한다. 그런 것을 잘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시장이 고꾸라져도 강물을 거꾸로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이 있다. 어떤 기업은 불황일수록 더 각광받는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시장의 막연한 흐름이나 사이클이 아니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이클이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말도 나는 별로 신봉하지 않는다. 주식 시장을 관찰하다가 지수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실현하라. 그 다음 시장을 관망하다가 다시 지수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라. 이런 조언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과연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일까. 말이 좋아 타이밍이지 실제로는 맞히는 게 불가능하다. 나는 그런 식으로 시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다.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내가 공부한 기업의 사이클만 신경 쓰기 때문이다. 지수가 올라도 투자하려는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 적절한 매수의 시기가 온다. 반면 지수가 떨어져도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충분히 성장해서 한 사이클을 마감하고 매도할 시기가 온다. 이렇듯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은 오로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성장 사이클과 연동된다. 나머지 시장의 흐름이나 경기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나는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웬만해서 매매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목표 주가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매우 큰 도전이자 연습이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은 화끈하고 짜릿하며 흥미진진하지 않다. 그보다는 지루하고 심심하고 답답한 일이 많다. 인내하고 참고 삭히는 과정이 더 많다. 회사는 정말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 시장에서 소외된다. 인기를 끌지 못하고 주가도 오르지 않고 거래량도 거의 없다. 애널리스트들도 주목하지 않는다. 2, 3년 동안 꾸준히 관찰하며 분석한 결과 반드시 성장한다는 확신이 든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고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 얼마나 좋은 매수 타이밍인가. 시장의 타이밍은 마칠 수 없지만 내가 투자할 기업을 매수할 타이밍은 마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주가가 떨어질 때 살 수 있으려면 담력, 결단,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길게 보고 공부하며 투자하라고 하지만 사서 무작정 묻어두는 초장기 투자 역시 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해야 한다. 주가가 싸졌을 때 사서 올라가면 판다. 이것을 어찌할까? 기업을 오래 공부하고 관찰하면 된다. 종합주가 지수의 오르내림은 알 수 없어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 향방은 오래 관찰하면 알 수 있다. 평생 동행할 만한 기업 3개에서 4개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들이 성장 주기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성장 주기 초입에 시장의 인정을 덜 받을 때 매수한다. 성과가 나오고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성숙기를 거치며 하나의 성장 주기를 마감할 때 매도한다. 그러다가 다시 시장의 관심이 시들해지기를 기다린다. 이렇듯 하나의 기업에 여러 번의 성장 주기를 활용해 투자할 수도 있다. 나는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1에서 2년에 걸쳐 꾸준히 매수하지만 매도는 자주 하지 않는다. 처음 투자할 때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에만 매도한다. 뉴스나 단기적 이슈에 휘말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치솟을 때에도 어쩔 수 없이 매도한다. 원칙에서 벗어나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투기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래 공부하고 관찰하고 소통하는데도 성장 주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물며 잘 모르는 회사라면 어떻겠는가. 또한 내가 모르는 수많은 복잡 변수가 작용하는 주가 지수의 변동성을 어떻게 마칠 수 있겠는가. 진짜 이 부분이 정말 주식 투자의 정수인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성장주기에 사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초장기 투자를 한다고 한 기업이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춰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이 성장주기에 올라타는 것.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조언은 항상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 삼성전자다. 1975년 상장했을 무렵의 삼성전자 주가는 2,800원이었다. 2021년 초 기준 이 회사의 주가는 8만원대이다. 상장 당시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하면 주당 400만원대로 1,400배가 올랐다. 1975년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현재는 140억원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1979년 당시 삼성전자는 각광받던 대장주가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대림산업, 금성사보다 시가총액이 낮았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 것은 1999년에 이르러서다. 1980년대 반도체, 1990년대 휴대전화와 LCD사업 등 미래 신수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오늘날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현재 장기간 상승한 기업을 보고 과거부터 그 기업을 장기투자했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업이 초창기 때는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가 엄청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풍미하다 10년도 안 돼 허무하게 무너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기업의 지분을 사서 무작정 장기간 묻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므로 장기투자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단기투자는 당연히 권장할 만한 게 못된다.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주변의 추천이나 정보, 차트를 보고하는 투자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심리게임일 수밖에 없다. 매수와 매도의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기도 힘들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내려가면 계속 더 내려갈 것 같다. 기업을 모르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을 잡기 힘들다.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되 기업과 시간에만 집중하는 투자학법이 필요하다. 기업은 일직선으로 성장하거나 쇠퇴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변동사이클을 그리면서 서서히 성장하거나 서서히 쇠퇴한다. 기업 성장이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다수의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차릴 때 비로소 올라가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은 기업의 노력이 주식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투자를 한 뒤에도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기업 안에 있는 성장의 씨앗이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시장의 인정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온전히 기업과 시간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다. 내가 하는 말이 아주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방법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했다.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열심히 따라하는 반면 좋은 얘기라고 흘려듣고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 방법을 알려준 어떤 사람은 70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사고팔기에 몰두하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식 투자에는 일반적인 인간 심리에 역행하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매매의 실전으로 들어가면 다들 어려움을 토로한다. 저평가된 기업을 고르라고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매일 주가가 조금씩 떨어진다. 그러면 문득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하고 의심이 된다. 본질 가치와 무관한 이유로 주가가 떨어져도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기 힘들다.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갑자기 다시 사고 싶어진다. 목표했던 매수가보다 높아져도 며칠 동안 계속 오르면 욕심이 난다. 이러다 놓치겠다. 싶어 서둘러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생각에 분할 매수 원칙은 잊어버리기 밀수다. 반대로 고평가된 종목은 피하라고 많은 이들이 조언한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 들어가면 어떤가. 언론에 연일 나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기업에만 관심을 갖는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사고 싶어진다. 처음 10% 안팎으로 오를 때는 참을만하다. 하지만 상한가 가까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진다. 지금 사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거두면 된다는 생각에 매수 버튼을 누른다. 차라리 처음 소폭으로 오를 때 샀다면 모르겠는데 결국 꼭지에 사서 물리는 경우가 많다. 매매를 할 때에도 심리가 작용한다. 보통 주식을 사는 것은 쉽다. 그런데 파는 것은 많이들 어려워한다. 살 때는 별 고민 없이 사는데 팔 때는 온갖 생각이 오고 간다. 목표가만큼 올랐는데도 더 오를까 봐 계속 매도를 망설인다. 매수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주가는 기업가치에 수렴한다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한다. 그런데 수개월, 1년이 되도록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기업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한다. 다시 점검해보고 공부하며 대응해야 하는데 그럴 심리적 여력이 없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매수한 주가나 그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주가가 올라온다. 다행이다 싶어 얼른 팔아버린다. 그런데 주식에는 눈이 달렸다고들을 한다. 이상하게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 본전에 팔고 나니 오히려 올라간다. 억울한 생각에 추격 매수를 한다. 그런데 또 스텝이 꼬이게 된다. 여기를 읽으면서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뜨끔했습니다. 매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주식투자는 늘 이렇듯 심리전이 된다. 그래서 주식투자가 어렵다고들 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줄곧 매매는 주식투자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매매를 해야 한다.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매매에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흔히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려워한다. 그러나 투자에서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의미일까? 매수할 때 실수에서 생기는 손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다. 즉 주식을 사는 시점을 잘못 판단해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하면 이후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자력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 매수한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반면 매도에서 판단 미스로 생기는 것은 기대수익 손실뿐이다. 즉 더 벌 수 있었기에 혹은 덜 잃을 수 있었기에 아쉬운 것뿐이다. 그런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털어버려야 한다. 주가가 정수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버티겠다고 결심해도 막상 쉽지 않다. 실제로는 정수리에서도 매도하지 못하고 자꾸만 기다리다가 다시 주가가 떨어져 어깨나 허리찜에 팔게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차라리 목표 가격에 도달했을 때 미련 없이 파는 게 낫다. 그런 다음에 그 자금으로 다른 투자 기회를 찾으면 된다. 면밀히 판단해 저가에 잘 매수했지만 보유 중에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것을 매도해야 할까? 수익이 나는 쪽을 매도할까? 손실이 난 쪽을 매도할까?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수익이 난 종목을 먼저 매도한다. 손실이 난 종목을 파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개 이런 선택은 마치 가게에 여러 물건을 진열했는데 잘 팔리는 제품들은 금방 진열대에서 없애버리고 안 팔리는 물건만 놔두는 것과 같다. 수익 여부만을 매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게 된다. 늘 기업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어느 기업이 나에게 기다릴만한 확신을 주는가에 집중해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쌀 때 사야 성공한다. 주식은 가능한 한 저가에 매수해야 한다. 저점의 기업을 매수하는 이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중에 상승했을 때 수익률이 좋아진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업이 다시 시장의 인정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해도 신념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심적 지지선이 되어주는 것이다. 반면 비싸게 사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다. 기업을 싸게 사는 방법은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관심 가는 기업이 있고 충분히 공부해 두었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설령 한두 달에 걸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다고 해도 기업 가치가 더 높다면 아직은 저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다고 판단될 때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싸게 사면 안 된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들이 살 때 사고 남들이 팔 때 파는 것이 최악이다. 자꾸만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습관이 들어서 그렇다.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했는데 나만의 착각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남들이 판단 인정이 필요하다. 기업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주가가 오르면 그제야 믿음이 간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 신념이 중요하다. 자신이 발굴했고 충분히 공부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을 알아보지 못한 걸 감사해야 한다. 사람들이 오해와 무관심으로 주가가 떨어져 준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남들이 행동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면서 미래에 거둘 성과를 떠올리고 즐거워해야 한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그에 부합하는지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살폈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확신이 생겼다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 자 이렇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업의 성장주기에 투자를 살펴보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각장에서 인상 깊게 읽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농부는 계절을 건너뛰지 않는다. 농심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농부처럼 투자한다. 그래서 나는 주식 농부이고 내 투자 방식은 농심 투자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듯이 심사숙고해서 투자할 기업을 고른다. 농부가 씨를 뿌릴 시기를 선택하듯이 투자의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농부가 매일 논밭으로 나가서 작물을 돌보듯이 내가 투자한 기업과 소통하고 동맹하며 돌보고 육성하고 격려하고 채찍질한다. 최종적으로 처음 세웠던 농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확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주식 투자의 프로세스다. 그 외의 그 어떤 테크닉도 투자의 성공과는 무관하다고 할 만큼 의미가 없다. 우선 매일같이 내 삶과 생활에 윤택감을 안겨주는 업종에 주목한다. 그 안에서 지배적인 기업을 찾는다. 때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발견할 때도 있다. 그런 기업을 발견하면 우선 소액을 들여 주식을 매수한다. 절대 한꺼번에 덜컥 사지 않는다. 매수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숫자들을 확인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이익, 현금 흐름 등을 살핀다. 밸류에이션 대비 실적, 자산과 부채, 자본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정보에 불과하다. 내가 심고자 하는 씨앗을 회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주식을 먼저 사두는 이유는 그래야 제대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할까? 내 경우는 주식을 매입해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된다. 주식을 소량 매입한 후부터 더욱 길고 끈질긴 공부가 시작된다. 해당 기업을 탐방하기도 하고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그 기업을 알만한 외부 인사들을 찾아 자문을 구한다. 이렇듯 기업 공부를 하면서 짧게는 2에서 3년, 길게는 4에서 5년 동안 내가 투자할 회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주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 투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 투자액을 서서히 늘려간다. 반대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투자를 철회한다. 투자액을 늘려가다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는 투자 금액을 대폭 늘린다. 물론 이후로도 꾸준히 관찰하고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예상대로 이익이 좋아지면서 예측했던 수준까지 성장하면 예초에 내가 세워두었던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투자의 사이클을 마감한다. 전체 사이클이 평균 4에서 5년 정도 된다.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투자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큰 기업은 10년 이상 보유하기도 한다. 이렇듯 나의 투자 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많이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고 짧은 주기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4에서 5년, 10년 이상 좋은 기업을 꾸준히 투자하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질문. 이 내용도 너무 좋았는데요. 투자할 기업을 선정할 때 해야 할 핵심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기업 공부에서 주안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자. 첫 세 가지 질문은 기업의 기초 체력과 관련이 있다. 질문 1. 기업이 속한 산업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아무리 경영자가 수환이 죽고 직원들이 단합된다 해도 업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면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많으니 세계적 동향도 살펴야 한다. 5년 정도 전망이라면 너무 짧지도 않고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너무 길지도 않아 적당하다. 애널리스트들이 산업 리포트를 신뢰하는 편인데 종목 리포트와 달리 업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종 관련 뉴스도 빼놓지 않고 섭렵해야 한다. 질문 2.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가?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누구에게든 그 기업이 돈 버는 법을 한 문장 이내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비즈니스 모델에는 자회사 구조도 포함된다.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종 내 1등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 대상으로서 합격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무기로 1등이 될 수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술력일 수도 있고 영업력 브랜드 인지도일 수도 있다. 1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도 분석해야 한다. 기술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지 영업망 확충이나 새로운 형태의 판매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지 직원 복리 후생이나 교육 훈련 수준이 어떤지 1위라는 데 안주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 금세 따라잡히고 말 것이다. 질문 3.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가? 요즘은 네이버만 검색해도 기업의 3년치 재무 현황, 배당 수익률, 퍼, eps, bps 등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나온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사업보고서를 꼭 탐독해야 한다. 나는 10년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파악한다. 기업이 살아온 이력과 향후 행보를 보여주기에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한다.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도 10년치 정도를 살펴보면 그것만으로도 회사의 변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 3가지 질문은 기업의 본성이나 성향과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다. 질문 4.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해왔는가? 나는 배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업에 투자하고 성과를 나눈다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배당이다.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냈다는 긍정적 신호다. 또한 앞으로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인 표현이기도 하다. 설령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다.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배당을 성실히 매년 소폭이라도 높인다는 것은 주주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질문 5. 공시를 성실하게 하는가? 실적이 부실한 기업이 수주 계약 등 호재가 될 만한 공시를 자주 한다면 의심의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공시를 허위로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낙제점이다. 질문 6. 경영자가 누구인가? 경영자는 기업의 꽃이다.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 다 죽어가던 기업이 살아나기도 하고 잘 나가던 기업이 고꾸라지기도 한다. 경영자에게는 경영이 필요한 기본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명감, 열정, 신념, 절박함, 간절함 등이 두루 필요하다.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도 중요하다. 성공의 경험은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경영자를 파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뷰 기사나 유튜브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 등을 보는 것이다. 기업 설명회나 주총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영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종적인 체크리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식의 본질을 알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모른 채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는 기업을 쭉해서 소유하는 것이다. 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업의 돈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는다. 돈은 지금 지불하고 성과는 나중에 걷어간다. 시간이 걸려 기업이 열심히 일해 성공을 거두면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간다. 주식 투자는 이렇듯 넓고 큰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기적 수익을 노리고 자주 매매에서는 돈을 벌기 힘들다. 주식 투자는 사고파는 매매 게임이 아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고 움직이고 지탱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게다가 기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 성장 쇠퇴한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새로운 유망 기업들이 속속 탄생한다. 그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성장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나의 자본을 배치해 두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 내가 가진 돈을 주식회사라는 성장의 버스에 태우는 것이다. 이전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다. 독점적이며 안정적으로 우리 일상을 장악해가는 기업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기업을 잘 관찰해서 적당한 시기에 투자한 다음 그들이 성공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물론 그 사이 주가는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오르고 내리는 주가는 결국 기업이 가진 본질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내가 눈여겨보았던 기업의 가능성이 폭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 여러 유혹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했던 나의 노력이 빚을 발해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그 결과 탄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자 묘미, 보람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본질인 줄 알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투자자는 자금을 대주고 기업은 그것을 동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낸다. 그리고 성과를 다시 투자자와 나눈다. 이 선순환 사이클을 잘 활용한 덕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네번째 모든 것을 다 취하려 애쓰지 마라. 세 개면 충분하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더라도 내가 그 하나하나를 잘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계란은 당신이 잘 아는 안전한 바구니에만 담아라. 잘 모르는 수십 개의 바구니보다 확실히 아는 한두 개의 바구니면 좋하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이 1억 원 정도라면 2개에서 3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면 1개에서 2개 바구니면 적당하다고 본다. 그래야 수익률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력도 유지할 수 있다. 길게 투자하면서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과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비로 3개에서 4개 기업을 공부하면 좋다. 새로운 기업을 공부하는 동안 기존에 투자하던 기업에서 미처 몰랐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또 다른 기업을 골라서 공부하려면 간극이 너무 벌어진다.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항상 주시하면 좋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보면 자꾸만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획에 없던 매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투자하던 기업을 마감하는 목표 매도가와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기업의 목표 매수가를 확실히 정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도달했을 때에만 행동에 송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낮다면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수익금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보장되는 기업에 투자를 해두고 원금으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할 수도 있다. 나는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많이 투자해두는 편이다. 그런 회사는 채권형 기업이다.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배당 수익률이 4-5% 이상 되기 때문에 은행이자보다 수익이 높고 안정적이다. 다섯 번째, 위기마다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부위법칙. 나는 위기 때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믿고 더 과감히 투자했다. 그래서 위기에 일시적으로 자산이 눌렸다가도 다시 튕겨 올라가곤 했다. 나는 언제나 자산의 거의 전부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피해갈 방법이 없다. 예초에 위기에 대비해 현금을 비축해둔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과열 상태일 때는 레버리지 비율을 줄여놓는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겨 주가가 폭락하면 오히려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평소 투자하고 싶었지만 주가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기업에 마음껏 투자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언제가 저점인지 모르지만 모두가 공포에 떨며 연일 주식을 던지는 때가 있다. 오랜 시간 투자를 하다 보니 한 곳으로 쏠리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보인다. 이때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레버리지까지 최대한 활용할 좋은 기회다. 그런데 통상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한다. 시장이 호황이고 주가가 오를 때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공포에 사로잡힐 때 부랴부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을 줄이고 주식을 매도한다. 돈 버는 방법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이 셈이다. 누구도 언제 어디서 위기가 올지 알 수 없다. 설령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해도 시장을 떠나가면 돌아오기 쉽지 않다. 돌아올 시기를 다시 한번 예측해서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늘 겁에 질려 위기만 대비하다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상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결국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언제 올지 모를 위기를 애태우며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위기를 힘차게 뚫고 갈 기업을 찾는 쪽이다. 나의 미래를 믿고 맡길 만큼 든든하고 의지할 만한 기업들을 찾는다면 위기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된다. 여섯 번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어려울 때 투자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많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큰 깨달음과 지각을 얻었다. 위기야말로 기회라는 새로운 시야가 그것이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야말로 더욱 적극적으로 주식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본시장의 특성을 간파한 이들이 담대한 선택에 나섰고 그 결과 큰 수익을 거뒀다. 만약 앞으로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이 또 생겨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 자금 없는 자금 다 동원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커다란 위기만 있는 게 아니다. 위기는 조정, 주가 폭락, 연일 하락, 자금 이탈, 외국인 철수 같은 단어들을 읽고 수시로 찾아온다. 신문지상에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좋은 기업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한다. 주식시장 연일 호황, 신고가 갱신, 주가 랠리 같은 말을 듣고 그제야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나는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심지어 전쟁이 나도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재지변으로 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의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 건강한 기업이라면 위기가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남는다. 흔히 어려울 때는 현금을 확보해서 갖고 있으라고 조언하지만 나는 정확히 그것과 반대로 해서 성공했다. 시장이 얼어붙을 때 남들이 다 짐을 싸서 부랴부랴 주식생활 떠날 때 그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10년 주기설 등 위기가 올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예단하면서 수시로 주식을 팔고 시장에서 빠져나오라고 부치키는 이들이 있다.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 위기일수록 시장에 딱 붙어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주식시장 참여자 모두가 불안해한다. 그것이야말로 주식을 매수해야 할 저로의 타이밍이라는 신호다. 반대로 모두가 다 시장을 낙관하며 서로 주식을 사려고 다툴 때는 어느정도 주가가 올라온 주식을 매도하고 또 다른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고 금리 상승을 예측하면서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폭락이 오면 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주식투자의 대가는 항상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십니다. 일곱번째 동행할 기업을 고르는 안목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가치가 오른 결과다. 어느 것이 먼저냐 나중이냐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 둘은 결국 수렴하게 되어 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미래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고르면 된다.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다 보면 좋은 기업인데 여러 이유로 주가가 저평가되는 시기가 있다. 이런 저평가된 기업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투자 대상이다.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미래에 크게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장사를 잘해서 더 많은 고객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매출이 늘고 이익도 늘고 그로 인해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생긴 돈으로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다. 결국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야 가치가 높아지고 주가도 올라간다. 그렇다면 장사를 잘하는 기업은 어떻게 찾을까. 이 역시 단순하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곳을 찾으면 된다. 이왕이면 마진이 좋아야 한다. 그러려면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 독보적인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이것이 동행할 가치가 있는 기업의 요건이다. 시장이 큰데 경쟁자가 적다면 금상첨화다.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B2C 기업이 아니라도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다.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서 이익이 꾸준하고 배당을 주는 회사를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꼽는다. 이들 중에서도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뿌린 씨앗이 빛을 발해 V사이클이 작동하면 무서운 속도로 커진다. 이렇듯 불을 늘리면서 성장의 사이클로 들어서는 회사는 훌륭한 투자 대상이다. 비약적으로 성장하지 못해도 꾸준히 자기 영역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반드시 주가가 재평가된다. 관심이 가는 기업이 있다면 10주 정도라도 사놓고 공부를 시작하기 바란다. 일단 주식을 사면 호기심도 생기고 관심도 가게 된다. 그럼 경쟁하는 옆 회사도 보이고 뉴스에 나오거나 증권회사 리포트가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게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애정을 가진 만큼 많이 알 수 있다. 2에서 3년 정도 충분히 공부한 다음 지켜보면서 저점을 포착해 서서히 매수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한 기업의 지분을 거의 1에서 2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사들인다. 끊임없이 투자할 기업과 소통하면서 목표 매수가에 도달했을 때에만 산다. 매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도중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진가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좋다. 기업의 본질과 무관한 일로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기분이 좋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매수가 끝난 후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차분히 기다린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이 나오니 상관없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결국 주가는 기업가치에 맞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투자에서 실패할 일은 거의 없다. 자 이렇게 기업의 성장주기에 투자하라는 장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깊었던 7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최고 투자자 주식농부의 주식투자 절대투자 원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식의 대가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와 박영옥 투자자님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많이 비슷하거든요. 항상 그런 대가들의 책을 읽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성장하는 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사서 그 기업의 성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꼭 지고 있는 게 결국 주식투자의 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식투자는 정말 공통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낀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